다 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? 생각을 하지마. 아우 울어요.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. 아 나 이만큼 있다. 월턴 나게 큰 운이 왔다. 거따하지 마세요. 한참 부터 지금 힘들다. 신점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점사가 있잖아요. 그중에 혹시 신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신점은 말 그대로 신이 봐주는 점이에요. 저희가 변호사 역할을 해가지고 상담자 분들한테 인간말로 들으실 수 있게끔 표현을 해드리는 게 저희 하는 일이고요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길륭 화복을 점지해 주는 게 신점이고 이제 철학관이든 사주 본다고 간파를 써놓고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때 시 월 일 년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게 청간 지간 다 따져서 하는 풀이가 사주고요.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모두들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한 가지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. 신점이라고 써놓고 사주를 풀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왜냐하면 그거를 저는 신의 제자 길을 가기 위해서 저 또한 점을 봤을 거 아니에요. 답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신점이라는 거는 신령님이 실려서 말을 하기 때문에 공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어? 다음날 이렇게 하고 몇 월달에 이렇게 안 되고 관제 구설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한다 치면 사주는 앞으로 평생을 보고 30대에는 어떻고 20대에는 어떻고 평생에 걸쳐서 풀이를 해주는 게 사주라고 봅니다 저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. 크게 맥락으로 봤을 때는. 그럼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신점을 지금 보시는 거죠? 전 100% 신점이죠. 100% 신점이라면 혹시 신점만 장점이 있을지 궁금해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1년, 길게는 3년, 바로 아니면 3개월. 즉각 내 앞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점지를 해주는 게 신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그 사주라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누구나 해당이 되는 상황이지만 신점을 한 사람을 갖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손님들한테.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앞으로에 대한 길룡 화복이구나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일어날 일이 궁금하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벌써 행복해하고 기분을 우울해하고 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장점이라고 크게 부각시키고 싶네요.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신점이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? 단점... 아 단점이라면 뭐 이게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신령님들이 저한테 공수를 내려주고 이분에 대해서 또 아프신 분이 오시면 이 가족사에 또 뭐 상을 치렀거나 상문이 꼈거나 하면 같이 무당들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무속인분들이 선생님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공수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사람인지라서 감정적으로 이분이 만약에 너무 안 됐고 너무 힘들어 보여. 그러면 복채 5만 원 내서는 나한테 솔직히 말해서 촉값도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건 그냥 제가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단점이라면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하는 부분, 마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령님이 내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? 어떻게 하면 좀 속 시원하게 더 해드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성부를 보실 수 있을까?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해라면 손해겠죠?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. 내 마음 편하라고. 만약에 이분이 왔다 가셨는데 성부를 절대 못 볼 것 같아 이걸 안 하면. 초를 안 올리거나 치성을 안 하면 절대 성부를 못 볼 것 같아. 그러면 불편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돈 없는 셈 치고 내가 올려드리면 내 마음은 편하잖아요. 솔직하게 말해서.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단점이라고 보자면 단점인데 그래서 항상 통장이 텅텅입니다. 텅텅. 사실 아무튼 간에 정말 100% 신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. 네네네. 시청자들께 한번 어필해 주시겠어요? 많은 유혹도 있었어요. 이제 애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많이들 알려주시려고 해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. 유혹 아닌 유혹도 있고 질타하는 눈빛도 있고 시샘하는 눈빛도 있고 하지만 그냥 기도로서 진짜 신령님한테 기도로서 응답을 받고 공수를 받고 하다 보니 자랑이라면 자랑이겠죠. 바로 신내림 받자마자 점을 봤고요. 저 또한 처음 점 볼 때는 떨렸어요.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이 자리에 앉자마자는 그때부터는 사람도 아니고 신령님의 제자로서 전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떨리지도 않고요. 그리고 오시면 진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올린 복채에 대해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 돈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십시오. 100% 저는 100% 신점입니다. 저희 할아버지를 무조건 믿고요. 제자로서 그래서 자신합니다. 제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접량은 중앙 Dream. 크리 Inst Then Han deni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